1. 팀워크 평가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할 게임은 팀워크 평가 대결인데요. 그 의자를 앉아서 이렇게 릴레이 달리기를 할 거예요. 토너먼트로 진행이 될 거라서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 좋아요. 우리 팀으로 하자, 그거. 우리 팀으로 할게요. 우리 팀으로 할게요. 자, 하나는 부전승이라고 떠 있어요. 그 팀이 부전승이 되는 거예요. 팀장 와서 뽑아주세요. 뭐야, 이거. 자, 하나는 팀은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자, 아무튼 그러면 마케팅팀이랑 인사팀이랑 대결할 건데, 레고. 제가 봤을 때 여기 미리 앉아있잖아요. 네, 시작할게요. 준비. 아, 근데. 인코스 정하는 것도 가입해봐야죠. 아, 우리 이미 앉았어. 가입한 거 해야죠. 늦게 왔어, 늦게 왔어. 아, 오케이. 그리고 형은 도영이랑 붙고 싶거든.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오케이. 아니, 약간 바깥팀이 나와 있으면 되잖아. 아, 맞네. 역시 승부의, 승부의. 근데 그렇게 하면 바로 그 라인을 지켜야 돼. 맞아, 라인을 지켜야 돼. 그 라인. 아, 아니지.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바로 여기로 들어오면 어떡해. 바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앉아 그랬어. 그럼 여기 앉아 그랬어. 아, 그럼 해봐. 근데 자세한 건 일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럼 넌 그렇게 해. 아, 아, 이거 아니지. 어, 이거는 너무 세잖아. 형,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이렇게 일 안 하잖아. 난 그렇게 일해. 두고 볼게.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주자는 안 밀어주는데, 바톤 터치할 때는 밀어주기. 두 번째 바톤 터치할 때, 의자를 스폰으로 뒤에서 밀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앉지. 이렇게. 엉덩이 안 댔어. 엉덩이만 안 댔. 아, 엉덩이 안 댔다. 엉덩이 안 댔다. 엉덩이 안 댔다. 오케이. 렛! 렛! 아, 뭐야. 빨리 해줘. 고! 많이 걸었어. 벌써. 벌써. 끝났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앉자. 앉자. 아, 위로 나가. 아, 위로 나가. 위로 나가. 위로 나가. 의자가 없는데. 아니, 너 나와 있어야 돼. 너 나와 있어. 야, 이거 이미 이겼다, 야. 어떡해. 아니, 이길. 가야 돼, 나와. 야, 준비해봐. 일로 나가, 일로 나가. 얘 뭐해. 야,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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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형 이거 해봐. 근데 이거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아니, 야, 솔직히 봐봐. 난 넘어졌는데도 잘했잖아. 우리가 정성 하나도 없어. 아니, 무슨 스피드 스케팅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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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 왜 이렇게 못해. 왜. 너네 왜 이렇게 못해. 너네 왜 이렇게 못해. 앞으로 보고 해. 그 개 같아. 이거 개. 오케이. 이거려. 다시 해. 이거 이기면 보너스 수당 300 갑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 할게. 새로운 룰. 이거 넘어뜨리면 네가 세우고 가.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 신발 벗었어. 근데 정우 대 재현이 너무 사이가 큰 거 아니야? 정아리인 줄 알았어.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재현이 잘했다. 자리를.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김정우도 웃기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정우가 이제 승부를 포기했어요. 네, 예능으로 갑니다. 예능으로 갑니다. 해찬이 마크한테 지나요? 김정우, 김정우 형. 근데 이 모양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재현이가 잘했다. 제가 카트라이더 알지? 결승선생님 기다리는 거. 아직 뭐 아니야. 아직 입장 안 끊었어요. 잠시만, 잠시만. 아직 안 끊었어요. 안 들어갔어. 항상 이럴 땐 태용이 형과 도영이 형이야. 잠깐, 잠깐. 태용이 형과 도영이 형이야. 잠깐 와봐. 잠깐 와봐. 자, 태용이 형 2.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 노셈. 아, 노셈. 아, 노셈. 아, 노셈. 아, 노셈. 아, 아, 남았어요. 아, 재미없다. 아, 이 표 좀 봤었어야 했는데. 아, 단발이 새로 졌다. 아, 아쉽다. 아, 배워봐. 내 생각에. 인사팀 탈락. 혹시 마케팅이 이겼네요. 자, 그러면 결승전. 노력할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대 마케팅팀. 어떻게, 형이 아웃라인. 상관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럼 잠깐 아웃라인. 하세요. 이제 애가 알았어. 이 표는 되는 거니까, 형. 야, 야, 타임 타임 타임. 태일이 형 봤어? 아, 근데 이게 아웃이 유리하다. 이게 코너 보는 게. 맞아, 맞아, 맞아. 나 심판할게, 심판해. 아니, 이거 아웃이 유리해. 자, 할게요. 봐봐, 봐봐, 봐봐. 이미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야, 이거 안되지. 이거 안되지. 정우야. 봐봐, 이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자. 방향만 이렇게 정면으로 둘 다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 형. 이 형 자세 이건데.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시작할 땐 앞에 봐. 시작할 땐 앞에 봐. 아니, 그리고. 그냥 해. 해. 셋이야. 셋이 출발이야. 하나, 둘, 셋. 아니, 왜 걸어. 아니, 반칙이지, 형. 반칙이지, 형. 재현아. 재현아, 힘으로 가야돼. 됐어, 됐어.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 와, 와, 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역시 불태일이다. 가자, 형. 좋아, 좋아. 가자. 처음에 앞장서는 게 중요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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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이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네 인사팀 1점. 자 마케팅 팀 승리. 아 너무 웃기다. 아 정말 운명이 장난처럼 다 1대1대1이에요. 1대1대1이에요. 완벽. 이거 스트레칭까지까지만 해. 바로 엔시티즌 뭘까? 사랑이다. 네 이번 게임은 분리수거 게임이라고. 장난이 중요하죠. 한 명이 안대를 쓰고 분리수거를 할 쓰레기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인사팀인데 좀 더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더 뭔가 세련되고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디바이드 할 때. 디바이드 할 때. 뒤로 하려면. 앞에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플래스틱이다. 페이퍼. 생각을 해서 딱 봐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가위바이브에서 먼저 할 사람 고를까요? 팀장님들끼리 가위바이브 해주세요. 팀장님들끼리 가위바이브 해주세요. 사장으로 진급했어요. 아 진급했어요? 사장이에요. 팀장님들. 한 명은 진거 가위바이브. 뭐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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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빼박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졌어. 안내를 진다 가위바이브. 가위바이브. 뭐부터 안 해? 형 맘대로 해. 두 번째로 해. 두 번째? 원래 첫 번째로 하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부담이 없거든. 광주 약간 부담스러워. 광주 약간 부담가잖아. 부담이 없거든. 부담이 없거든. 이거. 이거지. 이거지. 거의 분면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서술이. 이거 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동면 가방이라고 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접어 이거를? 아니 굴이 4대 천왕이 저거 써도 되는 거야? 나 근데 진짜 못 던질 것 같아. 너네가 잘 받아야 돼. 무조건 가운데로 던질 거야. 여기 나가면 안 되네? 그냥 받아. 제가 플라스틱이고 형이 종이입니다. 레디! 겟셋! 고! 너무 약하다. 진짜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거 지금 하나 던져가. 더 세게 던져야 돼. 하나 던져갔어. 위로 위로 위로. 더 세게. 너무 정면으로 던지지 말고. 더 세게 더 세게. 위로가 너무 센 것 같아. 위로가 약하게 던져야 돼. 약하게 더 약하게 더 약하게. 받고 있긴 해? 지금 하나도 못 받아서. 괜찮아? 얼굴 괜찮아?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뭐해! 뭐해! 이장만 던지네. 30분인데? 아.. 잘했다. 세진이 잘 받았어. 아니 근데 해찬이가 진짜 잘 받았어. 아니 저것도 진짜 잘 받았어. 동시에 하나면 하나 넣는 거야. 시작! 하나. 하나. 뭐야 둘이지. 열. 열. 열 둘. 스물넷. 스물넷. 플라스틱을 잘 던져야 돼. 내가 봤을 때. 맞아. 진짜요. 해찬이가 얼굴로 날아오는 걸 다 받았어. 오케이. 3. 아 또 이 형. 멋있었어. 이 형 또 그 틈을 타서 연습하는 거 봐. 자니가 플래스틱을 받을 거고요. 여기다가 조인 받을 거고요. 네. 형 딱 여기 던져요. 도와줘요. 알아서 받아. 2초에 하나. 준비. 시작! 아.. 이거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너무 세. 괜찮아 형. 괜찮아 지금. 난 꼭까지 넘으면 안 돼요. 진짜 넘으면 안 돼요. 아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면 던져야 돼 그냥. 형 저희 좀 더 세게. 너무 세다. 너무 세. 이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세. 형 또 세게. 너무 세다. 세게. 너무 세. 너무 세. 형 이거 약하게 던져야 돼. 약하게. 약하게. 형 부어 형 부어. 부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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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야 안 돼. 땡이라고. 근데 종이가 더 펴졌어. 너 여기까지만 썼어. 봐봐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못 주는 거야. 알겠어. 하나. 어 잠깐만. 두 갠데. 종이야 하나. 저희니까. 둘. 아홉. 열. 둘 하나. 열 둘. 둘 아홉. 스물.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둘. 아 뭐야. 몇 개였어? 스물. 일단 우리가 1등. 딱.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들 뺏어서. 도영아 너희들 팀이 무슨. 스물 네 개인가? 스물 네 개. 그리고 너무 급하게 없어. 이게 종이야. 왜? 웃겨서. 잘했어 했잖아. 서 있어. 서 있어. 너한테 오른쪽 플라스틱. 왼쪽. 종이. 마클이 근데 생각보다 살살 던져야돼. 알지? 생각해보니까. 마클야. 그냥 세게 던져. 내가 뭐였더라? 내가 종이였나?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 it go. 잘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오 태용이 잘해. 종이. 종이다. 종이. 이겨내야 얘네. 어 플라스틱이 온다. 좋았죠. 하나도 안 들어갔어 지금.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마클 마클. 오케이.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이러면 지는데? 나온거는 안되죠. 일단 잡았지. 종이 2개 빼고 다 잡았어. 아 둘. 승리 승리. 개수 세볼까요? 아 근데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넷. 하나. 열. 여덟. 넷. 다섯. 나 이제 없어. 스물하나. 스물 둘. 맞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일곱. 아깝다 얘들아. 짜증나게 연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아까 샜잖아 근데 너네. 형이 스물 타고 넘어갔는데 어 뭐야. 이겼네. 이겼나 했는데. 이제 하면 이겨.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은 마클 팀이 이겼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 게임의 제일 큰 메시지는 블리스거 하세요. 리사이클. 영업팀이 1점. 마켓팀이 2점. 저희 인사팀이 1점입니다. 와우.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출발. 고고고고고. 어떻게 남한테 뭐라고 하더니. 야 골들리 팀으로 찍은 거 같아. 마크까지 써야 돼. 마크 이름까지 써야 돼. 잘 뽑아. 야 진짜 잘 뽑아. 상장. 무슨 팀장. 이 게임. 야 야 야.